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이번에는 14번째 패턴 Are you going to? 너 뭐뭐 할 거야? 라고 질문하는 그런 패턴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14, 15 계속해서 뭔가 질문하는 거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는 예전에 배웠던 거랑 똑같은 의미인데 이게 질문으로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I'm going to. 나 뭐뭐 할 거야. Are you going to? 너 뭐뭐 할 거니? 라는 느낌인데요. 이 속에는 어떤 예정된 일, 계획된 일을 물어보는 느낌에 가깝다는 걸 같이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빨리 얘기하다 보면 Are you going to?가 Are you gonna? gonna 라고 발음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문장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죠. 그녀에게 말할 거야 라고 묻고 있죠. 이거 영어로 바꾸면 Are you going to tell her?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tell 이게 말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tell이 등장하면 뒤에는 누구한테 말할 건지 대상이 꼭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말하다 라고 한다면 tell her 이렇게 되는 거죠. 너 그녀한테 말할 거야? Are you going to tell her? 네 그래서 어떤 사실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재미난 이야기나 말하면 안 될 그런 내용이 있으면 너 그녀한테 그거 말할 거야? 라고 뭔가 불안한 느낌으로 말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re you going to tell her? 한 번 더 해볼까요? Are you going to tell her?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그 다음에는 골프를 칠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니? 그렇게 계획했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영어로 바꾸면 Are you going to play golf? 이렇게 되겠죠. 참고로 공으로 하는 스포츠는 전부 다 play를 사용합니다. 축구도 play soccer, 야구도 공으로 하죠. play baseball, 자 그 다음에 테니스도 play tennis.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를 치다, play golf. 네 그래서 따로따로 외우는 것보다는 통째로 play golf를 외우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게 골프를 치다라는 느낌의 표현이죠. 다시 한 번 해볼게요. 골프 칠 거예요. Are you going to play golf?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골프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걸 좋아한다면 다른 스포츠 넣어주시면 돼요. 축구할 거예요. Are you going to play soccer? 야구할 거예요. Are you going to play baseball?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단어만 바꿔 끼워도 우리가 이 아웃풋, 바꿔 말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접근해 보세요. 자 그러면 3번, 패턴 3번으로 계속 이어가 볼 건데요. 그 셔츠 살 거야? 라고 묻고 있죠. 살 계획이니? 살 생각이 있니? 이런 느낌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going to가 아니라 약간 구어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are you going to를 사용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are you going to buy that shirt? 이렇게 되는 거죠. 사다, buy, 그 셔츠, 저 셔츠라고 하는데 that을 사용하면 그거, 너와 내가 아는 바로 그거 이렇게 가리키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 제가 진짜 이상한 셔츠를 가지고 어, 이거 내가 다 어울릴 것 같다. 이거 살까 말까?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친구가 멀리서 are you going to buy that shirt? 그 셔츠 살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말해 볼게요. are you going to buy that shirt? are you going to buy that shirt? 네, 뭐 온라인 쇼핑하면서도 뒤에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다음 패턴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할 거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데이트 신청할 거니? 라고 해서 데이트란 말을 떠올리시면 조금 부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이런 표현 사용해 보세요. ask out ask out 중간에 대상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녀에게 라고 했으니까 ask her out ask her out 라고 하면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겁니다. 뭐 중간에 사람 이름 넣어서 영희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다 ask 영희 out 이런 식으로 대상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할 거야?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are you going to ask her out? 한 번 더 해볼게요. are you going to ask her out? 옆에서 막 답답하게 좋아하는데 데이트 신청하는데 너무 부끄러워라고 하는데 아니야, 결심했어. 혼자 막 이렇게 혼자만 하고 있다면 야, 너 그녀한테 데이트 신청할 거니? are you going to ask her out?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 뭐 소개팅을 갔다 와서 야, 걔한테 너 데이트 신청할 거야? 한 번 더 만나자고 할 거야? 이렇게 할 때도 are you going to ask her out?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그와 헤어질 거니 헤어지다란 말은 이제 둘이 헤어진다면 break a with 다음에 대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 만들면 are you going to break a with him? 이번에는 힘이 등장했죠. 그녀라면 her이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권택이거나 사이가 조금 안 좋은 커플이 있으면 너 왜 그래? 너 걔랑 헤어질 거야? are you going to break a with him? 한 번 더 해볼게요. are you going to break a with him?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앞에서 했던 ask her out 네, 이거는 이제 데이트라는 거니까 시작하는 느낌이고요. break a with him 이거는 끝내는 느낌 둘 다 많이 사용하는 문장들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are you going to 사용해서 어떤 질문을 해봤죠? 간단하게 팁 드리면요. 이 질문이 있으면 대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복잡하게 막 멋있게 대답해도 되지만 일단 가장 먼저 기본 대답 두 개 알려드릴게요. 한다고 할 때 뭐뭐 할 거라고 했으니까 한다고 할 때는 yes, I am yes, I am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원래대로 하면 yes, I'm going to 블라블라 이렇게 긴 문장인데 영어는 반복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뚝 끊어준 다음에 yes, I am 이렇게만 해도 의미가 잘 전달됩니다. 아니라고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no, I'm not no, I'm not 그래서 누가 are you gonna play golf? 라고 물어보면 yes, I am 혹은 no, I'm not 이렇게만 간단하게 두 개 연습해놔도 첫 번째 대답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말하기 지금까지 연습했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그녀에게 말할 거야? Are you going to tell her? Are you going to tell her? 골프를 칠 거예요? Are you going to play golf? Are you going to play golf? 자, 이번에는 are you gonna 해볼게요. 그 셔츠 살 거야? Are you gonna buy that shirt? Are you gonna buy that shirt?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할 거니? Are you gonna ask her out? Are you gonna ask her out? 그와 헤어질 거니? Are you gonna break with him? Are you gonna break with him?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헷갈리신다면 강의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네, 한국어를 보는 순간 영어로 바로 자신 있게 나올 이 정도까지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 대화 상황을 한번 볼게요. 쇼핑을 하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 상황인데요. 네, 보고 있으니까 너 그 셔츠 살 거야?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물어볼 수 있겠죠. 영어로 얘기하면 Are you gonna buy this shirt? 자, 그러니까 아, 그러고 싶어. 근데 너무 비싸네. 괜찮아. 나한테 할인 쿠폰 있잖아. 이런 느낌의 긍정적인 대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좀 전에 봤고요. B는 I want to buy this shirt. 이 셔츠를 사고 싶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반복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죠? 뚝 떼고 Yes, I want to. 혹은 I want to. 이 정도까지만 대답해도 충분합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께서 I want to buy this shirt. 이 셔츠 사고 싶어. 라고 얘기해 주셔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But It's too expensive. 네, 해외여행 가면 꼭 많이 얘기하는 편이죠? It's too expensive. 너무 비싸요. Expensive. 이게 비싸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That's okay. 괜찮아. I have a discount coupon. Discount coupon. 이게 할인 쿠폰이죠? 이제 해외여행 가거나 어떤 책자 같은 걸 받으면 쿠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잘 가지고 있다가 That's okay. I have a discount coupon.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뭐라 할 거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도 제가 네, 퀴즈를 드려야겠죠? 오늘 배웠던 표현 활용해서 Are you going to? 혹은 Are you gonna? 둘 다 괜찮습니다. 대화할 때는 Are you gonna?가 좀 더 많이 사용되고요. 이 글로 적을 때는 무조건 Are you going to?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여행할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여행하다 Travel 그 다음에 혼자 Alone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저도 예전에 영어 공부를 한 3개월, 6개월 하고 나서 미국 여행을 갔었는데 친구들이 다 그 말 하더라고요. 너 혼자 여행 가는 거야? 네, 그러죠. 혼자가 뭐 어떻게든 되겠지 영어 할 줄 아니까 뭐 문제 있겠어?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질문을 영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배운 표현을 활용해서 예정이나 계획 중인 게 있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